아 엑스컴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게임 맞습니까? 한방 20주년 기념일을 맞아 세계국어세 도심광장이 흥분히 휩싸여 있습니다. 캠이 너무 큰가? 아 그냥 그대로 할까? 게임 설명이 없군요. 유닛 상태의 선택에 체력이 남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매톤마다 2개의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1개 남았습니다. 1개 남은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제비스 뭐입니까 이 게임? 뭡니까 이게? 엑스컴2 잠행 대부분의 임무는 분대로 잠행된 상태로 시작됩니다. 잠행을 이용해 기습을 준비하십시오. 아군이 발각되면 전 분대가 잠행으로 얻는 이점을 잃게 됩니다. 다시 접속이 아군을 이끌어 아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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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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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메인 엔트런스 이즈 클리어 위 니트 루 황더 패키지 아 일로 가는거였나 아니 왜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 아이템 못먹기하고 탐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니 공지 바꿔놓으면 어떡합니까? 여보세요? 아 저건 뭡니까? 공지 바꿔면 어떡합니까? 공지가 어디 나올 겁니까? 채팅창 위에 나오잖아요 아 이거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거였습니까? 매니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빨리 똑같이 해놓으십시오 다시 여기서 하면 되겠군 아니 왜 무기 발사가 안 되는 거야 아 뒤로 빠지라는 건가? 뭐야? 아니 더 확률이 더 낮아졌는데? 확률이 더 낮아졌는데? 흐흐흐흠 흐흐흐 I'm going for the door Right principally I'm wrong You should be able to cut right through the door's 이 튜토리얼은 언제 끝납니까? 되게 기네 한 20분 되지 않았습니까? 아..뭐라고요? 스킵 안됩니까? 어..뭐라고요? 스킵 안됩니까 튜토리얼?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예, 죽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포츠, 크래쉬는 다가가 버릇 저쪽으로부터 안아가 버릇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어떤 곳을 가야 했는지요 지금, 이제ilik으로부터 발전을 안아가 버릇 일단은 간이, 이제 되어있습니다 이제,보면 다음,옆은,높입니다 저,높에,높입니다 2-3 1-2 2-3 3-3 2-3 2-3 어 얘도 죽을 것 같은데? 어 피했네 아 가겠는데? 아 쟤를 때리네 어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 이해는 하셨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봤는데도 모르겠단 말입니까? 아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군요. 이 게임 아시는 분 이해하신 분 아 근데 게임이 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 잠기니까. 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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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rush 산소리라. 정말 놀랍다. 저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추가적인 지원자와 도움을 받을 때 모든 우리의 수업의 수업을 높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시오. 당신의 정보센터입니다. 당신의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센터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센터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센터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게임을 아는 사람이 없군요. 이 게임 아는 사람 많은데요? 이쪽에서 또 무슨 게임이냐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 게임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이 게임 얼마 전 아십니까? 얼마짜리입니까? 22만원짜리입니다. 이야... 진급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대령되는 거 아십니까? 대령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 소령, 소령, 중령, 대령. 저도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꽤 줬던 것 같은데... 얼마였죠? 이거 에스커파? 5만원인가? 아, 교대 안 했습니다. 9시까지 제목입니다. 9시까지 제목입니다. 아이디 버려놓고 왔습니다. 사령관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사령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등곰옷을 할 것 같습니다. 공제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전 아닙니다. 동그룹 이것은 소련사청에 있는지 아 공지 점검도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저는 공지 어디서 봅니까? 안 나오는데 제가 채팅 도움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뭐하는 겁니까 이거 전력 변환기 안전하게 하기가 그렇군요 아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이지 아 왜 얼마나 가야될지 모르겠네 아 아파라 아 멀리 가도 되나 이렇게 오케이 아 걸렸나? 아파라 아파라 다시 가십시오 다시 가십시오 charge 어, 어, 잘못 눌렀습니다. 너무 막 눌러가지고 막 넘어갔대. 어, 이거 자꾸 앞으로 가냐? 어, 어, 우리는chem üst 어, 감기 10,4 아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가부가 5턴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안 때리나? 아 이걸 안 때리네 여기 가면 딱 봐도 걸린다는 것 같은데 걸려도 상관 없지 않나? 아 근데 가볼까? 내 목소리를 wejar하게 idea 좋아 그러나 포스톤 뉴트럴라이즈드 아 진급했습니다 한마리 자꾸 좋.. 너무 진급을 편하게 하는 것 같입니까? 원래 처음에는 쉽게 쉽게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아아 30%밖에 안되네 아우 너무 잘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엑스컴 대회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격수 나오는거 아십니까? 저격수요? 예예예 아아 피하는거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운빨겜 아닙니까 이 게임 올해 맡기는 게임으로 왜이렇게 포화십니까? 아니 게임 자체가 그런걸 어떡합니까 운 요소가 들어가있습니다 네이브도 운이 꽉게 많이 붙다 그렇지요 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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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몬스터가 더있나보네 아닌가? 아니 왜 이거 안해 아 이건가 게임 재미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기 남아있나 봅니다 아 여기 있나보네 아 나왔습니다 정신질패스는 네 나왔습니다 좀비군요 아 피했습니다 아 너무 방심해 맞갔나봅니다 직접 쏘시는 겁니까? 뭘요 좀 전에 쏘던 총이야 아니 온발로 쏘는 겁니다 이게 경계라고 경계를 하면은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걸로 맞추는 겁니다 48%면은 가야겠지요? 아 아 운빨 게임입니다 이거 아 운빨 게임입니다 이거 48%면 맞출만 했는데 못 맞췄습니다 아니 옆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 화면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 화면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 화면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거지? 옆으로 못 돌리나?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 52%인데 못 맞췄습니다 아까 48%도 못 맞췄는데 아 이 게임 운빨 게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번엔 50%입니다 아 통 안 맞췄습니다 아니 48 50 52 50 했는데 이건 맞아야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아 41% 맞췄습니다 와아 너무 막 잔인하군요 게임이 아 혼란 났습니다 3 ct 4 stage 1 아 ah 아 kek 아 아 아 아 아우 57%인데 이걸 피하네 망게임이네 이고와들이 아우 38%도 피하네 아우 다 피한다 다 피해 와 폭탄을 하나 들고 있었어야 되나 폭탄 없었나 어 뭐야 두명 죽은거 같은데? 아잠깐 아 위치가 너무 가까운다보네 두명 죽었네 아니 뭐야 뒤에도 있는거 같은데 아 이건 우리팀이로구만 면상샷 가야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어 그렇지요 아 이건 맞추기 힘들거 같은데 아 어디까지 내려와야되는거요 아 불이닛한다고 아 이거 못맞추면은 얘도 면상샷 나가는데 20%인데? 아아 망했습니다 다 뒤지게 생겼습니다 살았나 살았나? 아 살아있.. 살아있긴합니다 뒤에있는 애가 얘를 쏘겠지? 살..살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어어어어어어 아아와와와와 면상샷을 했는데 이걸 빗나간다고 야아씨 망게임 망게임 아아 100위로가자 88%인데 이걸 실패하진 않겠지 끝난건가? 아 한명이 죽었습니다 일병일병으로 진급을 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게임?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 계십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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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역시 블레이드 마스터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굿 백스 이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릴리신, 최종인인인의, 제 직업에 있는 상처를 보고 계신가요? 아마 당신은 바람에 계신지 말아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Central 안 알려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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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부에 절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작도 해볼게. 내게 도착할 필요가 될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더 나아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과거로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제게의 research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 디자인으로 이 작품을 했었을 때 만약에, 이 작품을 했었을 때는... 아, Commander, 좋은 timing. There's been some progress. I've managed to break down several key components. New objectives added. The advent officers have clearly been modified to allow for their subordinates to receive new orders cyanically. The implanted chip is the key. I do find that area of research to be among the more intriguing options available.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가 될 것입니다. 전화가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좀 더 깨끗한 위치입니다. 컴퓨터. 좋은 것입니다. 전화가 될 것입니다. 전화가 될 것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음 음 아 넌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내 주인쇼 차가운 위협에 도전해 보내기 어렵습니다. 대단체 제품들이 구입한 곳곳에 도전해 버려야 합니다. 어 뭐야 발로만 써놔 아 아 오셨습니까 음 이걸 도망가는구만 어이 도착할 수 없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코 도망가네 따라갈라 하면 도망가고 음 좀 멀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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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피하는 거야 아니 이거 폭탄 맞으면 다 되시겠는데 아 어 컬이 맞은데 하왕이 다음 전엔 죽겠구만 아 아 얘를 잡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어어어 오셨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잠시만요 맞동선 얘 어딨어요? 나머지 애들은 있겠어 일로 가면 죽을라나? 아.. 애매하네 아.. 마이갓 아 이걸 피해버리네 으흐흐흐흐흐흐 못밟게 어 어 이걸 먼저 차라리 아 안나네 아 아 엑 엑 엑 엑 엑 엑 괜히 경계를 벗네 하... 키씨펀드 이걸 피혔네 으흠 끝두싸대! Menace-1-5, we've got a line on the target. Move to protect that gear at all costs. Roger that. Good to go! Get it done! 아! 어어... 면상샷? 아니, 이 앞에 있는데 이거 세필 프로밖에 안 돼? 너무 못났네. 아, 폭탄부터 던져볼게. 잘못됐다. 잘못했어. 뭉깼으면 잡았을 수 있었었던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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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 ø! 저처럼ancais 면랑샷 와 ERP인데 51%밖에 안되네 승급 아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깔끔하네 플레이 나쁘지 않군요 잘하는군요 아 펜가에 고맙습니다 저격서의 느낌이 나는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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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아 얘는 똑같네 말자 commander we have a secure transmission coming through source unknown patching it through to your quarters hello commander The council you once knew is no more its membership have all sworn loyalty to the advent administration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좋게 다시 만나요. 그리스도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의 수업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저의 수업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저의 수업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수업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뭔가... 불안해었을 만약 우리에게 물리치다 그리고 이 마스터인 아티스트 이 무슨를 변경 하 daran 더 멍청이긴 해요 뭐 Cara 췄우는 모조사지 애들이 못한 중국의 장점 다해안에 가려지 내 말은 그 아티스트에 다해안에 마치만 아티스트에 정치적 바로 불가능한 시간은 짧아, 콤만더. 우리는 세상 세상에서 전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local cell들과 통합을 통해 통합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통합을 통해 찾으세요. 그들을 찾으세요. 우리 세상을 살려주세요. 글쎄요, 콤만더. 목소리... 콜라허메드... 어? 오셨습니까? 시작할 필요가, 콤만더. 글쎄요. 콤만더, 지금 우리의 위치에 있는 곳은 여기. 바로 위치에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안쪽으로 안쪽으로는 이곳은 우리 집과 소재를 사용할 것입니다. 콤만덤이 이 지역에 있는 곳에 대해 이 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어젯도는 아직 안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기회를 찾는 곳에 그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티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과목을 시작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이 과목을 만나면 글쎄요 의미가 있으므로 아직도 시간이 없지만 롤네네네네네네네네 지금이 이제 상태라고 합니다. 새우는 새로운 도로를 마치고 싶습니다. 공항은, 하나도 안 되고, 공항은, 여부의 시설을 찾고, 공항은, 만약에 낼 수 있다면, 공항은, 방향을 전해드립니다. 공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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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공항은, 공항은. 아멘 아멘 하지만 제가 현실적인 경험을 받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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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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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에요? 딱봐도 여기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얘가 피가 없는 애인가? 아 그럼 조금씩 가야겠는데 아 여기가면 바로 만날 것 같은데 아 얘가 그래도 피가 많아 지금 아 만났네 아 걸렸네 아 쏘.. 쏘는게 맞는 것 같은데 48%면 아 아 네 할만합니다 아 네 할만합니다 어 또 잡은건가요? 아 빗나갔구나 어 뭐였어요? 아 부활을 시켰구나 이건 이거는 뭐 얘만 빨리 잡으면 되니까 어 어 누가 쏘는거야 아 피해주게 아 배기가 쎄서 좋긴하다 어 어 아 너무 대놓고 갔는데 57% 어허헝 빗나갖구 으응 퍽 퍽 아 64%인데 아잇 죽겠다 피없는데 아니 64%인데 얘 한 대만 좀 죽는데 100이 되나?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 되네 아 굿 아 위험했으 아주 위험했으 한 번 더 싸울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다 아 없는 건가 그냥 들어가도 되나?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되는겨 어디 가야됩니까? 아 위로 가야되는거구나 그럼 뭘로 들어가야됩니까? 아니 여기 입구가 어디야? 아 위로가 아 위로 가야됩니까? 아 위로 가야됩니까? 아 위로 가야됩니까? 겨울 vac媽 아 위로 가야됩까 I'm going! 아우, 멀긴 멀다 언제 가냐? 귀찮네, 이것도 은근히 아, 이제 패치 끝나가는군요 패치 끝날 때까지만 해야되겠다 다시 도착! 멀다시피 네네네 멀다시피 유지하는 시각의 중간에 다 사롯끄러워 해야되면 끝에 닫는다 다 사롯끄러워 자세한 수단이 확실됩니다 최선을 완료 아 아 음 이 병사는 결계나 대형사격을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치명타격보너스는 없습니다 샤도스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꽃 샤도로 키워야되겠군요 마 섀도우로 가자 2단 섀도우로 가자 멋진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 아 이러한 스트레스의 공간에 적립을 강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주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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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가 도와주시며, 저는 상t의 정보를 위해 고등학생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엑스컴2라는 게임입니다. 동화 시야에 접속을 해야 되는군요. 아, 엑스컴2라는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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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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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아리션의 20년이 20년이 아름다운 고아리션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이러스와 전국의 세상 우리의 지원들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아직도 누군지 그가 정치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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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ile 칼을 7 척이 9 8 10 10 10 10 10 11 11 12 12 11 12 12 12 13 14 14 12 15 크흐흫 크흠 사령관님, 분대를 투입해야 합니다 아아! 또 내가 출발해줘야 되겠구만 새로운 몬스터로 아 이거 동아시아 접촉을 먼저 하고 가야 되는거 아니여? 일단 왔으니까 가야겠지요 상병 아 얘는 블레이드 마스터인데 블레이드 마스터인데 블레이드 마스터인데 블레이드 블레이드 마스터한테 이런거 주기 좀 그렇지않나? 얘는 뭐하는데 얘는 해킹범인데 해킹범한테 이 무기 주는 것도 좀 그렇지않나? 아 얘는 딱히 임무가.. 뭐가 없는 것 같다 적격수 아니요? 딱 총 받아 적격수 총인 것 같은데 아 일단 하자 어떻게 볼만은 하십니까? 볼만한지 모르겠네 아아 볼만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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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만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계속 벌어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볼만하십니까? 아니요 재미없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미없습니까? 걔도 재미입니까?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아 걸렸다 여보세요 나야 여보세요? 아니 얘는 여기 서있으면 어떡하냐? 미치겠네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내려가 어차피 운이 있으면 안 맞게 돼있죠 100% 확률은 아닐거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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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볼만하십니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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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아 원래 안 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방송 설정해놔야지요 다시 뭐라구요 되는지 하고 테스트해봐야지요 아 채팅창 설정이요 아 그 아뇨 이제 채팅창도 그렇고 그 이제 떼는지 미리 준비해놔야되요 아 그렇지 어떻게 9시되서 준비하겠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이빨 아 쟤를 죽이면 어떡하니 쟤한테 무기 썩 졌는데 아 이런 아니 쟤 제가 죽었네 아 이런 아니 이게 바로 앞에 있는데 36%의 말이 되나 면상 시작하 아니 되게 안되게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44%가 좀 말이 안되지 않나 이걸 피하네 바로 앞에서 머리를 쏘는데 와 아아.. 바로 앞에서 머리를 쓰는데 이게 44%니 어떡해 아 한 명 죽었네 벌써 아 얘도 오는건가? 아 바로 죽겠는데 자리 비타면 아아 위험하네 위험해 너무 막가쏭 아 무기 예졌나봐 야아 바로 앞에서 면상 차절 쓰는데 그거를 못 맞추는게 말이 되나봐 아 몇마리 오는거에요 아 얘네들을 구해야되는데 뭔수로 구하냐 이 속도로 여섯명 구하는거 아냐 아 얘 죽겠다 잘못하면은 죽겠는데 아 이걸 피하네 와아 이걸 못 맞추냐 아무도 막혀있는것도 없는데 아 면상샷하러왔다 아 그렇지 와아 아 왜 아 이게 못 피한다는거 아 이거 못 피한다는거 아 이거 못 피한다는거 아 이거 아 이거 못 피한다는거 오른쪽을 쏘고 갑자기 왼쪽을 쏘냐 아 지금 그 배기되나요 얘 아 뭐 배기가 확실히 확률이 높아서 좋긴하네 오이 오이 흠 로케이션 컨펄브드 아니 나름 빨리 가는거 같은데 답도 없네 살릴수가 없네 아 얘 피가 좀 없어가지고 좀 불안불안하다 걸렸나 걸렸나? 아 바로 걸렸구나 아 너무 빨리 갔나보다 쓰읍 아 또 위험하네 같이 난데 뭐 같이 난데 뭐 같이 난데 뭐 오이 아 마빌티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아하 인사한거 아닙니까 바깥습니다 아니 이거 죽이려고 하네 잠깐만 100이 가능? 아 100이 좋은거 같습니다 쎄네 100이가 확실히 쎄 오죽이 쎄다 아 아 이 100이 또 죽게 생겼네 이거 큰일났네 100이 또 어떻게 하냐 100이 죽게 생겼네 100이 죽게 생겼네 100이 죽게 생겼네 100이 죽겠는데 100이 죽게 생겼네 한 대 더 맞춰야 되는데 아닌데 한대로 안 되네 1댐 부족하지 않나? 그럼 못 잡았네 2댐 부족하다 온다 뒤질 것 같은데 한 대 맞으면 바로 갈 것 같은데 체력을 회복한 것 같은데 어이 무섭다잉 이걸 못 때리나? 설마 바로 앞에서? 이걸 못 때리나? 빠대기를? 아 죽었어 또 죽었잖아 아 같이 죽었네 아 잘했는데 같이 가버렸네 아 누가 죽었지? 신병이 죽었나 보다 가장 많이 공룡당한 병사니까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키포인트 애들은 안 죽은 것 같애 1병 신병이 죽었군요 죽었군요? 파쇄기 방어구를 파기한다 폭탄 아.. 폭탄병으로 한다 폭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블레스 프레딩으로 가야되겠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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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애들이 아 그래요.. 흑 샤드우스텝 흑 흑 쌍카를 키워야되겠고 아, 다 부상당했네? 신병끼리 같이 가야되게 생겼구만 아, 일단 동아시아 저쪽부터 하지 또 왕의 아삭이 아, 다 부상당했으면 좋겠다고 상처를 하고 뭔가 외롭게 혼자 나오냐 뭐하러 그랬어요? 어드벤스 비밀 임무 시설 임무 관리 어드벤스 비밀 임무 관리 어드벤스 비밀 시설이 어디요? 어드벤스 비밀 임무 관리 어드벤스 비밀 임무 관리 어드벤스 비밀 임무 관리 어드벤스 비밀 임무 관리 임무를 완무하라는 건 뭐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나중에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드벤스 비밀 임무 관리 어드벤스 비밀 임무 관리 아니 이거 지금 가면 망하는 기세인 것 같은데 좀 부상을 회복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신병을 좀 뽑아주고 어드벤스 비밀 임무 관리 어드벤스 비밀 임무 관리 안보는 상황 중계기를 타워를 설치하면 비용이 줄어든다. 콤 devenu 공격수 없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도전이 아닙니다. 어이 말이 많아 헬로우 커맨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메시스 형님 반갑습니다 아아 됐군요 테스트 완료 아 네네 이게 엑스컴이라는 게임입니다 뭘 그렇게 하느라 오래걸리셨습니까 2시간 동안 타이머도 설정했지요 아 타이머 설치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까 아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마메시스 형님 아 반갑습니다 이제 뭐 하실 예정이십니까 점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어떤 캐릭터를 키우고 계신가요 아 당연히 바이퍼 아니겠습니까 오오오 오오오 아니 신병밖에 없나요 다른 은행이 없나요 왜 다 신병밖에 없지 왜 다 신병밖에 없지 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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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흠흠 먼지님 보여주십쇼 이거 딱 막 임무 마무리하고 엑스콤 종료하면 되겠다 임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마블 체질장님 네 시작하십쇼 이는 라디가 위치해 땅에 위치해 이쪽으로 두근낙지 elected 흔들립 정리 정리 시뮴 ㅎ ㅎ ㅎ ㅎ ㅎ ㅎ ㅎㅎㅎㅎ ㅎㅎㅎㅎ ㅎ ㅎ ㅎ ㅎ 아, 예 마통삼 먹었습니다. 왜 웃습니까? 왜요? 맛동산 비오.. 네네 맛동산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데요 아직까지 맛동산이 있으시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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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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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저만 너무 재밌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마블 체대장님 반갑습니다 노래방 원치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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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리가 다 안되네 때릴만 한거 같은데 와 이걸 안때린다고? 아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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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마블 체제장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연장 점검이라고 했으면 아 로얄이 나왔군요 아 이거 이전에 나온거 아닙니까? 네네 왜 이제, 이제서야 업데이트를 해주는겁니까?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마블 체제장님 아 어제 올랐군요 네네 마블 체제장님 반갑습니다. 마블 체제장님 어 뭐야 바로 앞에 있는거 같은데? 아 이거 약간 위험해 보이네 아 왜케 많아 반갑습니다. 마블 체제장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änger 변경되데? 도전하기 Bene которых 어 살아있긴하네 그래도 다행히 와 아! 아니 이거 게임 어떡하냐? 아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네 게임 던진 것 같은데? 아 큰일났다 게임 던진 것 같아요 다른 애 없나? 폭탄이 필요한데? 무조건 맞추는 수밖에 없구나 다음번에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엄폐가 없는 거 아닌가? 있는 건가? 뚫려있는 것 같은데? 얘 살아 제발 아 얘는 안되는데 죽겠는데? 아 얘를 쏘는구나 아 그럼 괜찮지 그래도 한방엔 안 죽으니까 아 이걸 피하네 와 운도 좋아 운빨 게임이야 여기서 이걸 쏘네 아 죽었나? 아 죽는 표시네 느낌이 위험하군 반갑습니다 마벨 체직장님 반갑습니다 마벨 체직장님 에이퍼링 왜 안 켜지는 것일까요 마 없인데 아 네 반갑습니다 마빌체제회장님 아 확률이 29%네 잡을 확률이 없네 반갑습니다 마빌체제회장님 아 반갑습니다 아 또 와 와 왜 이렇게 빡세냐 앞에도 아직 못잡았는데 아 이거 다른 컴퓨터에서 연결을 시도하여 운을 하였습니다 라고 뜨는군 아 아 이거 망한거 같은데 어디 예 패치중이예요 아 패치중입니까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굿 아 아 반갑습니다 마빌체제회장님 반갑습니다 마빌체제회장님 반갑습니다 마빌체제회 아 아 아 아 죽었다 얘도 잘하면 못깨겠네 얘는 죽어야 될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한번 더 피해야되는데 한번 더 올텐데 한번 더 피해야되는데 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와 와 한번 더 피해야네 와 몸빨캠 아 얘도 쏜다고? 아 이걸 또 피했네 와 이걸 세 번 피한다고? 와 와아 아 이거는 얘한테 쏴야 되는데 근데 일로 쓰면은 두 개 다 맞지 않나? 방어구를 까야되는데 아 근데 일로 쓰면 두 마리 잡을 수 있는데 아 어디다 쏴야 정답일까? 아 이것도 나중에 까긴 해야되나 와 이거 답도 없네 둘 다 문제네 얘를 한 애를 쏘면은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와 두 마리를 잡는게 멋진가 근데 폭탄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 뭐가 답일까? 급한 건 앞부터 처리를 해야되나? 어? 밀타의 길인데 아 데미지 1밖에 안다네 와아 어떡하니 아니 왜 옆에 있는 애 안 죽었지? 아니 그럴거면 쓰는 의미가 없지 둘 다 잡으려고 쓰던건데 아 피했어 근데 와아 큰일났다 전멸각 나온 것 같다 제 장전도 넣어야 되네 제 장전도 넣어야 되네 제 장전도 넣어야 되네 아 죽었다 아 헉 열망했네 이거는 망한 것 같다 아 택시 아 рей 아 아 아 아 아 철수 철수 어떻게 하냐? 아 카메라 회전 여기 있구나 아 음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도망가자 흐흫 빠르겠지 피하면서 한번 가보자고 그렇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도망가보자고 아 이게 다 신병들밖에 없어가지고 도망가보자 도망가보자 아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들렀다 가야되나 그래도 도망가보자 가르치 왜 안맞아 야 심파고는 정말 열일을 하는 곳 바로 들어와 있습니까 아이 벌써부터 들어와서 준비중입니다 도망갈 수 있었나? 가다가 한번 만나면 끝날거 아니? 만날거 같은데? 지구이 안 안나오는? 적은 나의 핵심에 맞춰서 포함된 후에 포함된 기업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된 기업을 잘 받은 후에 포함된 기업으로 포함된 기업이 완료 포함된 기업이 완료 아, 바로 앞에 있잖아? 뭐야 와, 죽었다 이걸 뭔 수로 살아? 바로 앞에 있는데 간다 일곱 마리다 일곱 마리를 두 번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대 맞으면 바로 죽는데 아, 이거 죽었다 바로 죽은 거 아니여? 정신 지배하면 끝나는 거 아니까? 아, 한 번 피했고 그 다음 면상 차지고 아, 정기네 마지막이네 기절까지 했어, 와 답도 없네, 또 맞고 또 죽겠다 얘도 거미인가 보다 근데 피했네 아, 지구리님 옆에 거 신 캐릭터 뛰는 동안 찌짐 좀 받을 수 있게 아, 아니다 막혀졌네 딸도 없 embrace resp 아, 죽었다가 아이고 아, 이 것으로 엑스컴을 좀 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 것으로 엑스컴을 좀 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엑스컴을 좀 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